분들은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구시에서 중요한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 1년이 돼도 2년이 되고 해도 아프다. 그러면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게 맞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좀 더 릴렉스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물지 않는 형태의 어떤 안구시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깨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 지난 시간에도 안구시에서 얘기했지만 일정 긴장도를 주고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물고 있으면 이렇게 물고 있는 형태를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압박을 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아프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나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릴렉스해지고 이게 좀 컨트롤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픈 것도 좀 좋음. 그런데 이제 좀 더 릴렉스해지고